친구들 안녕? 파고, 파고, 또 파는 바니바니에요. 오늘도 우리 답답 발굴단과 함께 두근두근 신나는 발굴을 해볼까요? 렛츠고! 렛츠고! 이런 곳에서 악어가 자고 있네. 악어 입 엄청 큼어. 내가 장난쳐봐야지. 살려줘. 조이 살려. 배불러서 못먹겠어. 깜짝 놀랐네. 역시 육식동물들은 무서워. 조이, 혼자 뭐하고 있었니? 오늘도 발굴해보자. 오늘은 조식공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하하하, 오늘은 뭐가 나오려나? 파니파니양, 오늘도 한번 신나게 봐보자고. 따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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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빠. 파니파니양, 발굴을 시작합시다. 알겠어요, 박사님. 오늘은 뭐가 나올까나? 발굴, 캐시! 으쌰, 으쌰, 으쌰.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. 뼈네? 뭐가 나오려나? 두근두근 기대돼요. 박사님, 박사님. 뭔가 나오기 시작해요. 어디 보자. 오, 이곳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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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공룡뼈다. 우와, 공룡? 덮어봐야지.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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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. 우와, 머리가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은데? 어?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. 빨리 더 봐봐야겠어. 오, 네 발로 기어다녔던 것 같은데. 파요 박사님, 이건 무슨 공룡이에요? 이 공룡은 바로! 이 공룡은 바로!